오늘 여러분과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선 오늘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첫 번째로는 재료, 어떤 재료가 살아있냐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우리가 중점을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시면 핵심 모멘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죠 같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세력 평당가 매집량 등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핵심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우선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보세요 지금 2차 전지 2차 전지를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소재의 원료부터 양극제와 음극제도 다 하고 최종 소재까지 모두 공급 가능한 유일한 회사가 포스코 그룹이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이게 얘는 이제 뭘 하냐면은 사업 개발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이런 걸 맡아서 하죠 이 포스코 홀딩스는 그 다음이 이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얘가 보면은 원료공급 원료공급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트레이딩 이걸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받아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제 음극제를 함께 제조하고 이러한 이제 좀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그룹형 이 그룹 쪽에서나만 이제 2차전지 소재랑 원료공급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5월에 뭐 있죠 여러분들 5월에 호주의 광업회사 블랙록마이닝이라는 이제 자회사 탄자니아의 이 그린파이프 파이트 아 그라파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25년 25년간 총 75만 톤의 이제 2차전지 배터리용 천연 흑연을 장기 공급 계약한다고 체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75만 톤이면은 27년까지 전 세계의 이제 공급량이랑 비싸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얘들이 동박 원료 공급 사업도 하고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다 같이 하고 있죠 2차전지에 반한 사업을 모든 걸 다 하는 놈들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는 얘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은 우리가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를 40만 원까지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러한 뉴스를 찾아봐도 나오긴 나오는데 뉴스는 생각보다 기자들이 이 경제 기자들이 생각보다 뭐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아요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뭐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리포트를 복붙하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기사에서 이해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사까지 띄워서 보여드린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게 더 낫지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동박의 경우가 2차전지 이 2차전지의 응급 집 전체에 사용되는 소재죠 그래서 중동과 중동이 요새 다 들어가죠 요새 중동이 들어가는 재료를 가진 회사들은 다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중동과 동남아 그 다음에 미국 전세계 80여 개의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는 동박 원료 공급에 있어서는 국내 최대 공급사예요 SKC보다 더 많이 공급해요 원래 SKC가 동박의 대장인데 코스코 인터넷 쪽이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북미와 유럽 등의 생산기지 건설을 통해서 동박 원료 공급 사업을 좀 고도화할 예정이죠 그래서 우선 2월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포스코 HY 클림메탈에 2차전지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블랙 파우더를 공급하면서 리사이클링을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죠 지금 2차전지 글로벌로 다 씹어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래버리면 에코프로 기업이 죽어요 다들 지금 포스코보다 에코프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포스코가 다 자아먹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가지는 게 어떤가 아무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사업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근데 문제는 리사이클링은요 향후 3년 이후부터가 주가의 부각을 받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3년 이후부터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25년쯤에 되면은 이제 쓸 주가가 엄청나게 뜰 거란 말이에요 관련 기업들이 이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만 하고 계세요 아무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우리가 얼마까지 보호가 되냐 저는 한 4만원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쭉쭉 가는 차트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이러한 우상향 차트를 계속 그리겠죠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고 다시 여기 사서 팔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잘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함께 좀 같이 매수매도하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뽑아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지금 방을 하나 만들어놨고 여기 방을 초대를 해드릴게요 좀 초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그냥 포스코 간단히 세 글자만 적어주세요 포스코라고 그러면 제가 이 카톡방에 초대해서 함께 저와 당장 매수매도하면서 수익을 최대한 좀 극대화 시키면서 언제 우리가 이제 사고 빠져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제가 노하우를 같이 전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같이 배우시면서 돈들 많이 좀 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카톡방 초대를 좀 불편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시끄럽고 좀 그러니까 그런데 또 주식은 어느 정도 하실 줄 알고 그런 분들은 이제 대충 자료만 자료 정도만 정리한 게 있으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자료집을 하나 시나리오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등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따라 마셔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60대 어르신들도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포스코 쓴 다음에 뒤에 두 글자 자료라고만 더 추가해서 다섯 글자 포스코 자료 딱 다섯 글자만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이 자료집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씨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